오늘은 클렌징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셔블 클렌징 오일이에요. 오일 2가지나 3가지를 섞어서 올리브 리퀴드를 섞어주면 이렇게 기름이 물에 닿았을때 잘 풀리고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는 재료가 되게 간단해요. 저는 오늘 올리브 오일, 살부씨 오일, 동백 오일 이렇게 3가지를 넣어서 댓글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리퀴드, 레몬 에센시롤도 몇방울 정도 넣어주면 돼요. 처음에 피커를 소독해줘요. 이거는 에탄올이에요. 약국에 파는 그 에탄올. 손도 소독하시구요. 이제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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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